아이고, 뭐 어제 막 과함을 했네. 어. 아이씨. 아니다. 뭐 별일 없지? 어. 아니, 그거 딴 팀으로 보내. 어, 그쪽 팀장한테 내가 직접 들어가서 얘기할 테니까. 어이? 어휴. 차명 계좌 통장주 중에 몇 명이 더 설득이 됐어요. 회수된 돈을 제가 직접 보내드린 거예요. 아니, 통장으로 보내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? 통장은 노출될 가능성이 크잖아요. 분산이 돼야 덜 위험하지 않을까요? 아니, 돈을 트렁크에 넣는 게 다 찍혔을 겁니다. 만약에 그게 밝혀지면은 제가 내 목줄을 뒤집었을 증거가 돼. 아, 일부러. 최용건 팀장님이 얘기를 하던가요? 우리 둘 사이에 무슨 거래가 있었는지? 아니, 뭐 저는 팀장님만 믿고 움직이는 거라 자세한 건 잘 모르죠. 내 손발이 되어준다고 하셨거든요. 근데 지금 손발이 묶였잖아요. 그럼 누군가 그 역할을 해줘야 거래가 유지되지 않을까요? 제가 하지 뭐. 상황 판단이 참 빠르시네요. 앞으로 돈 전달 방식은 제가 정할게요. 장 팀장님과 나. 둘만 알 수 있는 방식으로? 예.